이번 영상은 워드 프로세서 한글 2020 버전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베스트 10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교재에서 섹션 1로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것은 글상자의 위치가 시험지와 달라요. 이렇게 되어 있죠. 워드 프로세서 실기시험 모든 유형에선 상단에 글상자가 나타나죠. 글상자 위치가 달라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편집 용지의 용지 여백 설정이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글상자의 개체 속성이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요. 편집 용지가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먼저 F7키를 눌러서 용지 설정을 보면 문제 유형 모두 동일하게 용지 여백은 A4 사이즈 그리고 용지 방향은 세로 그리고 제본은 한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한글 2020에서 기본 상태에요. 그리고 용지 여백은 기본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문제 유형이 A, B, C형으로 그렇게 구분되어 나타나는데요. 저희 교재에서도 문제 유형이 A형, B형, C형 이렇게 각각 구분되어서 표시가 되어 있죠. 문제 유형 A형 같은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 그리고 위쪽과 아래쪽 이렇게 모두 20mm로 되어 있고요. 머린말과 꼬린말은 10mm, 기타 여백은 0mm로 되어 있습니다. B형과 C형은 왼쪽과 오른쪽은 20mm, 그리고 세로로 있는 위쪽, 아래쪽, 머린말, 꼬린말, 이 4개는 10mm, 기타는 0mm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문제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용지 여백 설정이 달라져 있는데, 시험장에서 받게 되는 시험지의 제일 첫 번째 장에 용지 여백에 대한 설정이 나와 있죠. 출제된 용지 여백의 설정 값을 확인하지 않고 작성을 하는 경우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B형과 C형 같은 경우에는 위쪽, 아래쪽, 머린말, 꼬린말이 모두 동일하게 10mm로 되어 있지만, 위쪽, 아래쪽, 그리고 머린말, 꼬린말 이렇게 각각 단위가 지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상설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이 변경되어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출제되어 있는 용지 여백의 값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면의 보기 상태를 본문과 용지 여백, 그리고 머린말, 꼬린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 보기 상태를 설정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보기 메뉴에서 쪽 윤곽 체크되어 있어야지 이렇게 보기가 나타납니다. 쪽 윤곽이 해제된다면 이렇게 본문 영역만 넓게 나타나죠. 그리고 화면의 보기를 좀 크게 맞추기 위해서 교재에서는 폭 맞춤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글상자 개체 속성 대화 상자에서 위치를 잘못 설정한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글상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보도록 할게요. 글상자 만들어 개체 속성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개체 속성의 기본 탭에서 크기, 위치 지정할 수 있죠. 문제 유형 ABC형의 세부 지시 사항에서 글상자에 대한 건 두 번째 지정되어 있죠. 첫 번째로는 쪽 테두리가 지정되어 있죠. 쪽 테두리를 만들고 글상자 만들었을 때 글상자가 테두리에 걸쳐 있는지 글상자 아래쪽에 있는지 그걸 보고 글상자 위치가 다르게 지정되었는지 그렇게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글상자 지시에서는 크기, 위치, 바깥 여백, 선 속성, 그리고 색 채우기 이렇게 다섯 가지가 지정되어 있죠. 크기와 위치는 너비와 높이를 지시되어 있는 값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위치에서는 본문과의 배치에 두 번째에 있는 이 자리 차지를 선택을 해줘야 되고요. 조건에서는 가로와 세로 모두 종이 위치로 되어 있고 종이에 따라서 왼쪽이냐, 가운데냐, 그리고 기준 위치 몇으로 하냐 이런 게 각각 지정되어 있죠. 그런데 이 값들을 확인을 하지 않고 작성을 한다면 글상자 위치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편집 용지 설정 제대로 하고 쪽 테두리 지정한 다음에 글상자 만들고 기본 탭에서 크기 위치까지 모두 정확히 지정했는데도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글상자에 지정되어 있는 바깥 여백, 이걸 잘못 지정했기 때문이에요. 개체 속성의 여백 캡션 탭 있죠. 바깥 여백의 네 가지 속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쪽만 지시되어 있는데 모두 같이 지정한 경우, 또는 바깥 여백의 아래쪽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크기와 위치를 정확히 지정했더라도 글상자의 위치가 달라지거나 글상자 아래쪽에 있는 내용의 위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교재에서 연습 문제로 주어지는 내용들 있죠. 앞에서 편집 용지와 글상자에 대해서 연습했던 동일한 내용이에요. 설정하는 게 어렵다면 빗문서 상태에서 편집 용지 설정, 그리고 글상자 설정 이렇게 각각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가장 많이 틀리는 베스트 10에서 두 번째 내용, 누름틀의 안내문은 어떻게 수정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답변이 나와 있죠. 지시사항의 문구를 잘못 입력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과 입력 데이터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안내문과 입력 데이터는 날짜 형식으로 입력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문자 형식으로 이렇게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 보면 입력하는 데이터가 숫자냐 문자냐 이거에 따른 차이밖에 없고 모두 동일하게 되어 있죠. 이기적 영진닷컴 수험서 홈페이지에 보면 질문 답변으로 워드 프로세서라고 나와 있죠. 여기 들어가 보면은 위에 이렇게 공지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공지, 실기, FAQ 해서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내용을 들어가 보세요. 이 공지글 안에 내용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제일 위쪽에 컨트롤 F키를 누른 다음에 검색할 단어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누름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컨트롤 F키 누르고 누름틀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누름틀에 대한 검색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보면은 제가 설명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있습니다. 단축키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뉴에서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동영상 설명을 보기 어렵다면 이 질문 답변 게시판에서 내용을 확인을 해주면 쉽게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재 나와 있는 것처럼 해결 방법 다시 보도록 할게요. 만들어진 누름틀 안에 이렇게 마우스 클릭을 하면 앞뒤로 작은 괄호가 이렇게 보이고 있죠. 여기서 컨트롤 NK를 누르면 이렇게 누름틀 입력 고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이 날짜로 입력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도 점 한 칸 띄우고 월 점 한 칸 띄우고 날짜 점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이 날짜가 아닌 입력 지위처럼 이렇게 출제된다면 이름 한 칸 띄우고 지귀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 되죠. 그런데 문자로 입력할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이 날짜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마지막에 있는 이 마침표 이걸 입력하지 않아서 감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필드 입력 고치기의 누름틀에서도 보면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에 이렇게 정확히 0000점 00점 이렇게 출제되었다면 띄어쓰기 없이 이렇게 마침표 모두 다 입력해서 입력을 해야 되고요. 입력한 내용에 띄어쓰기가 있다면 0000점 한 칸 띄우고 00점 한 칸 띄우고 00점까지 이렇게 연월일로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출제되어 있는 글자 그대로 띄어쓰기 마침표까지 모두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마침표 뒤에 한 칸 이렇게 만약에 띄운다면 이것도 역시 불필요한 띄어쓰기 한 칸을 했기 때문에 감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새로 만드는 경우에는 입력 메뉴에서 도구에 있는 누름투를 클릭을 해서 보면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안을 클릭 한번 한 다음에 컨트롤 NK에서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을 수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고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실제 입력하는 내용은 다시 클릭을 한 다음에 세부 지시사항에 출제되어 있는 것처럼 입력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거나 문자로 되어 있다면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입력 데이터 입력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2020.01.01.20.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거나 문자로 출제된 경우에는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교재에서는 누름투를 만들 때 입력에 이 누름투를 클릭하지 말고 입력 메뉴에서 개체로 가서 필드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죠. 단축키는 컨트롤 K 이고요. 그래서 이 메뉴를 하면 바로 누름투를 선택되어서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바로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과 입력 데이터 이걸 서로 다르게 입력해서 감점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입력할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서 누름투를 만든다고 하면 필드 입력에서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에 연, 월, 일을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입력 데이터인 값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이렇게 붉은색으로 나타나면 감점이 된다는 거죠. 입력 데이터는 누름투를 만든 후에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곳을 클릭한 다음에 내용을 입력하는 게 입력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과 입력 데이터 절대 혼동을 하지 마세요. 연습 문제로 누름투를 만드는 게 몇 가지 나와 있죠. 입력 메뉴로 가서 개체로 가서 필드 입력으로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과 입력 데이터 수정하는 것 그렇게 해보든지, 아니면은 입력 메뉴에서 누름툴 도구로 가서 컨트롤 NK를 누른 다음에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부터 수정할지, 어느 게 편한지는 여러분이 연습 문제 가지고 한번 해보고요. 편한 방법 하나로 계속 반복해 연습을 해주세요. 가장 많이 틀리는 베스트 10, 세 번째로는 삽입된 그림이 다르게 보여요. 이렇게 되어 있죠. 해결 방법으로는 그림을 회전시키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림 회전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림이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다면 그림을 먼저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에 메뉴 보면은 그림 도구가 이렇게 나타나죠. 위에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회전이라고 있어요. 이걸 열어서 봤을 때 좌우대칭, 상하대칭 이런 게 있고요. 개체 회전과 왼쪽으로 90도 회전, 오른쪽으로 90도 회전 이런 게 있습니다.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건 좌우대칭 또는 상하대칭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효과에 대해서도 출제가 되고 있죠. 위에 도구를 보면은 그림 효과가 있는데요. 그림 효과를 눌렀을 땐 그림자, 반사, 네온, 옅은 테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의 개체 속성 들어가 볼게요. 그림 탭에 가서 보면은 아래쪽에 그림 효과에서 기본 설정은 효과 없음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에 회색조, 흑백, 원래 그림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회색조나 흑백 이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요. 회색조 또는 흑백에 대해서 개체 속성이 아닌 위에 도구에서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색조 조정을 열어보세요. 여기에 효과 없음부터 회색조, 흑백, 워터마크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지시사항에서 그림에 대한 설정 중에 회전에 대해서 지정된 게 좌우대칭이라고 만약에 되어 있다면 출제되어 있는 세 번째 장의 실제 문서에서도 그림이 좌우대칭으로 보여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지를 볼 땐 문제지 첫 번째 장, 그리고 두 번째 장인 세부 지시사항,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실제 문서에 나와 있는 그림, 이 세 가지를 모두 같이 확인을 해서 제대로 수정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럼 가장 많이 틀리는 베스트 10의 네 번째 지시사항의 색상을 찾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나와 있죠. 해결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는 테마 색상표를 변경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는 팔레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해결 방법인 테마 색상표에 대한 것 보도록 할게요. 글자의 색깔을 바꿀 때 위에서 서식 도구 있죠. 여기에서 글자색 목록을 열어보면 색상표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처음 나타나는 색상표는 시험장에서는 테마 색상표 이걸 열었을 때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네오, 오피스, 잔상, 빛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 교재에서는 오피스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오피스로 선택되어 있을 때 색상표 바로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다시 한 번 색상표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색상에 올렸을 때 빨강, RGB값 이렇게 나오고 옆에는 주황, 노랑, 초록, 파랑 이런 식으로 색상 이름과 RGB값이 나타나고 있죠. 문제지 두 번째 세부 지시사항에 색상 지정되어 있는 곳엔 색상 이름과 RGB값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에 따라서는 파랑 RGB 00255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50% 밝게, 35% 밝게 이런 식으로 색상에 대해서 밝기가 다르게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지의 각 첫 번째 장에 보면 색상에 대한 지시가 따로 한 줄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교재에서는 색상은 하향, 검정, 색상 테마 오피스를 사용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색상 테마 오피스로 출제가 되었다면 테마 색상표를 반드시 오피스로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문제에 출제된 색상 이름과 괄호 안의 색상값, 그리고 몇 퍼센트 밝게, 몇 퍼센트 어둡게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험장에 출제되어 있는 게 색상 테마가 오피스가 아닌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다 그러면 기본 상태에서 색상값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같은 노랑이라도 RGB값이 숫자가 다르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세부 지시사항에서 노랑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다면 이 괄호 안에 RGB값이 어떤 숫자로 지정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서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테마 색상표가 기본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하향이라는 색상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해결 방법 두 번째 팔레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색상값 하향으로 지정되어 있고 테마 색상표 오피스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색상표에서 두 번째를 보면 이렇게 팔레트가 있습니다. 팔레트에 들어가 보면 검정색 RGB값 나와있고요. 아래쪽에 가면 각각 다른 색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보면 하향 RGB값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마 색상 오피스 상태에서 하향 또는 흰색이라고 색상이 출제가 된다면 팔레트로 들어가서 하향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서식의 글자에서 테마 색상표를 오피스로 변경을 했더라도 다른 곳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글자 모양 대화 상자 들어갔을 때 글자 색을 보면은 여기에 자동으로 오피스로 변경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색상을 지정한다면 여기에서 다시 테마 색상표를 오피스로 변경해야 된다는 거죠. 음영색도 마찬가지로 색상을 테마 색상 오피스로 다시 한번 변경해줘야 합니다. 표의 색상 지정할 때도 색을 선택하고 면색을 열었을 때 테마 색상표가 오피스가 아닐 수 있습니다. 테마 색상표가 오피스로 지정되어 출제가 되었다면 여기에서도 오피스로 먼저 변경해주고 지정되어 있는 색상을 선택해서 변경해줘야 합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베스트 10, 다섯 번째로 표 내부 정렬 헷갈려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제외해야 하는 셀을 포함해서 정렬했어요. 두 번째는 마지막 합계 또는 평균 값을 정렬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글자 너비가 다른데 글자 수가 같아서 가운데 정렬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첫 번째 장에는 표에서 내용의 정렬 방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제목 행과 첫 번째 열의 마지막 행에 있는 합계 또는 평균 셀은 제외하고 각각의 열 단위를 기준으로 함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내용은 평균이라고 써 있는 이 셀은 제외하고 각각 이렇게 열 단위로 지정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열은 평균 셀은 제외하라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 단위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는 아래 평균 값까지 나와 있는 이 열 단위로 정렬하라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추가적으로 이 내용들이 나와 있죠. 내용의 길이가 서로 다른 문자의 경우 왼쪽 정렬. 이 내용은 보통 구분 아래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세 개 셀에 있는 각 글자들은 두 글자로 되어 있지만 계산할 수 없는 문자로 되어 있고 길이가 서로 다르게 보이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내용의 길이가 서로 다른 문자이기 때문에 왼쪽 정렬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표의 모든 셀은 처음 만들었을 때는 양쪽 정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분 아래 이 셀도 처음에는 양쪽 정렬로 되어 있겠죠. 양쪽 정렬과 왼쪽 정렬 어느 걸 변경해도 화면에 보이는 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쪽 정렬로 놓아서 감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내용의 길이가 서로 다른 문자의 경우의 왼쪽 정렬. 이걸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 내용인 내용의 길이가 서로 다른 숫자의 경우 숫자는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 있는 것을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ABC 아래 그리고 증감 아래에 있는 이 숫자가 될 테고요. 그 아래 평균도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모두 동일하게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열 단위를 기준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A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행부터 평균까지 이 네 개 행 B가 써 있는 이 열은 B 아래 두 번째부터 B 아래 평균 써 있는 이 셀까지 같이 정렬 그리고 C가 써 있는 이 열도 두 번째 행부터 평균 써 있는 행까지 이렇게 같이 정렬 증감 같은 경우에는 맨 아래는 빈칸으로 되어 있지만 두 번째 행부터 맨 마지막 행까지 이 단위로 정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A 써 있는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단위로 선택을 해준 다음에 내용의 길이가 다르게 되어 있죠. 평균의 값이 다섯 글자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오른쪽 정렬을 지정했고요. B 써 있는 이 열의 데이터 역시 평균의 값이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 지정했고요. C 써 있는 이 데이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른쪽 정렬 지정했죠. 그리고 증감 써 있는 이 데이터, 나둥의 데이터 값이 한 글자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추가가 되어 있죠. 여기도 그래서 이 네 개 단위를 오른쪽 정렬 지정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B열의 데이터 평균 값이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다면 여기는 가운데 정렬 지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내용 조건인 내용의 길이가 서로 같은 경우 문자냐 숫자냐 이거 상관하지 말고 가운데 정렬해라. 그래서 B열의 데이터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는 가운데 정렬 지정해주면 됩니다. 파트 1의 표에 대한 설명과 기출문제에 따라하기에 동영상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표 안에 정렬에 대해서 가장 쉽게 정렬하는 것은 출제되어 있는 문제에서 표의 내용을 보고 정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 이해했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해를 못했다면 이렇게 출제되어 있는 문제지의 표를 봐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열은 모두 가운데 정렬 지정하고요. 평균 써있는 이 셀 역시 가운데 정렬 항상 동일하게 지정합니다. 그러면 구분 써있는 셀 그리고 평균 써있는 셀 이 사이에 있는 이 세 개 셀 이것만 따로 정렬하는데요.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 보면 왼쪽 정렬되어 있는 것 그대로 보이고 있죠. 만약에 이 세 개 셀의 연도가 이렇게 나타난다면 이건 숫자로만 되어 있지만 이 숫자 사이에 있는 점은 옆에 있는 소수점과는 다른 거죠. 이거는 사측 연산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왼쪽과 오른쪽 모두 동일하게 되어 있고 글자 개수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운데 정렬로 지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셀 이 네 개는 모두 열 단위로 첫 번째 열 제외하고 아래 평균까지 이 단위로 같이 정렬하고요. 비 써있는 이 열도 아래 데이터들 평균까지 같이 정렬. 씻어있는 이 데이터도 평균까지 같이 정렬. 마지막 셀도 아래 비어 있어도 앞에 셀들과 동일하게 마지막 셀까지 같이 열 단위로 정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표 안에 정렬에 대해서 이해가 되었나요? 연습 문제에 있는 표를 다시 보고 정렬해 보세요.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실제 출제되어 있는 표 안에 정렬 상태를 보고 정렬해주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베스트 10 여섯 번째 블록 계산식의 자릿수가 달라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인과 해결 방법으로는 표의 계산식의 형식이 시험지와 다른 경우 그리고 평균 산출 시 소수점 아래 자리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계산식 형식이 시험지와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출제되어 있는 문제에서 평균으로 출제되어 있는지 합계로 출제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평균을 구하는 문제에서는 소수점 아래가 기본적으로 두 자리로 나오고 있는데요. 소수점 아래가 한 자리로 변경되거나 소수점 아래 값이 다르게 출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블록 계산식 수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것 A열의 평균값 이 안에 커서를 놓고 계산식 고치기 들어가 보세요. 계산식에는 엑셀에 있는 것처럼 평균에 대한 Average 함수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형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점 아래 아예 없어야 한다 하면은 정수형으로 선택해서 설정 눌러주면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나죠. 형식에서 소수점 이하 한 자리로 변경하는 경우에 이렇게 설정을 한다면 52.0 이렇게 나타납니다. 한 자리로 변경했을 때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 있는 이 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인데요. 4452b라고 해서 4 아래 숫자는 버려버리고 4위의 숫자 5부터 9까지의 숫자로 써 있다. 그런 경우에는 반올림에 나타납니다. 예를 든다면 위의 값을 살짝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출제된 문제의 실제 표의 평균처럼 이렇게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작성한 건 위의 표가 되겠는데요.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위의 ABC열의 데이터는 동일한 상태고요. 아래 평균 데이터는 여러분이 구한 값이 이렇게 나와 있고 실제 문제지에서는 이렇게 출제된 경우에요. A열의 평균 값을 봤을 때 출제되어 있는 게 51.93, 계산되어 있는 것도 51.93 이런 경우에는 변경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수정하지 않고 다음 문제 작성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조금 변경되어서 출제되어 있는 평균 값은 A열이 51.9라고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나타나고 있고 여러분이 구한 A열의 평균 값은 51.90이라고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소수점 두 번째 자릿수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0이라는 숫자는 4, 4, 5, 2부로 반올림을 했을 때 4 이하의 숫자이기 때문에 계산식 고치기에서 소수점 이하 한 자리로 형식을 변경을 해서 설정을 해보면 반올림이 없기 때문에 51.9라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평균과 동일하게 값이 나타나겠죠. B열의 평균 값 가지고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출제되어 있는 B열의 평균 값이 53.8이라고 나타나 있다면 여기도 역시 소수점 두 번째 자릿수를 반올림을 했든지 아니면 버렸든지 그렇게 처리가 된 것이겠죠. B열의 평균, 여러분이 계산식으로 얻은 값은 53.83이 되겠는데요.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 해당하는 이 3은 계산식 고치기로 소수점이 한 자리로 변경한다면 역시 4, 4, 5, 2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 숫자는 버려지고 53.8처럼 나타나겠죠. 블럭 설정 해제해 놓고 계산식 고치기 들어가 다시 소수점이 한 자리로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설명한 것과 동일하게 53.8로 나타나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C열의 평균 값 가지고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출제되어 있는 값은 70.9라고 출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열의 평균 값 구한 것은 70.87이라고 나타나고 있죠.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 숫자를 보면 7이라고 나타나 있는데요. 그러면 소수점 한 자리로 계산식을 고치게 된다면 4, 4, 5, 2에 의해서 5 이상의 숫자이기 때문에 반올림이 되어 나타납니다. 여기는 70.87이 아닌 70.9가 되어 나타납니다. 직접 고쳐보도록 할게요. 소수점 이하 한 자리로 변경을 해서 보면 70.9라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평균 값이 70.9가 아닌 70.8이라고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 뒤에 있는 숫자 그냥 그 수를 버려버렸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키보드에서 딜리트키 또는 백스페이스키로 지워져버리면 됩니다. 계산식 고치기를 하지 않고 바로 그냥 딜리트키로 지워버리면 된다는 거죠. 제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교재에서 합격생의 비법으로 다시 한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을 보고 이해하는 게 조금 빠를 수도 있겠네요. 가장 많이 틀리는 베스트 텐, 일곱 번째는 차트 제목에 글꼴 지시사항이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제되어 있는 시험 문제에 따라선 제목, X축 이름표, Y축 이름표, 법리의 글꼴 설정 차트 안에 모든 글꼴 설정하도록 이렇게 지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제목은 빠지고, X축 이름표, Y축 이름표, 법리의 글꼴 설정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제목도 동일하게 굴림체 보통 모양 10포인트로 변경하면 되고요. 제목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제목 뺀 X축, Y축, 법리의 글꼴만 굴림체 보통 모양 10포인트로 지정하면 되고요. 제목에 대한 글꼴 지시가 따로 없다면 제목 편집 들어가서 제목의 내용 그대로 입력을 해주고 한글 글꼴과 영어 글꼴은 기본 설정되어 있는 글꼴 상태에서 변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글자 내용만 입력하고 설정 눌러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변형되어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제목에 대해서 글꼴 이렇게 다르게 설정되어 있고 X축, Y축, 법리의 글꼴 이렇게 다르게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목에 대해서만 글꼴, 굴림체, 진하게, 글자 크기 이걸 각각 다르게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베스트 10, 여덟 번째는 차트의 위치가 이상해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해결 방법으로는 차트가 시험지와 다른 위치에 만들어졌고 차트를 드래그해서 옮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하자면 차트를 만들었을 때 차트가 표 아래쪽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차트가 표의 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트가 처음에 만들어진 위치가 어디인지는 전혀 상관하지 말고요. 제가 설명하는 방법 이대로만 해주세요. 조금 설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문제 유형 B형의 문서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표의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면 보통은 이렇게 표의 위쪽에 차트가 만들어질 거예요. 차트가 처음에 이렇게 위쪽에 만들어진 이유는 표 아래에 차트가 들어갈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차트의 세부 조건을 보면은 차트의 크기와 차트의 위치 지정되어 있죠. 차트가 만들어지면 바로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개체 속성 들어가세요. 제일 먼저 크기부터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너비를 80, 높이는 75로 지정되어 있다고 할게요. 크기 고정에 대해서도 체크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긴 체크해줘야 되고요. 위치에서는 본문과의 배치가 문제 유형과는 상관없이 모두 자리 차지로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 차지로 선택을 해주세요. 아래에 가로와 세로 위치도 동일하게 지정되어 있을 거예요. 가로는 단의 가운데로 선택해주면 기준 위치가 0mm로 지정되고요. 세로 위치도 문단의 위를 선택을 해주면 기준 0mm로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조건에 여백 캡션이라고 지정되어 있는데요. 여백 캡션에선 바깥 여백을 지정할 수 있죠. 여기에서는 지정되어 있는 위와 아래쪽을 동일하게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보통 위는 5, 아래는 8mm로 지정되어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설정을 눌러주면 차트의 모양이 조금 작게 나타나죠. 하지만 표 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표 아래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Ctrl-X키 또는 바로가기 메뉴에서 오려두기 하세요. 그러면 표 아래에 이렇게 빈줄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빈줄에 커서를 놓고 Ctrl-V 또는 바로가기 메뉴에서 붙이기 해주세요. 여기까지 하는 것은 차트의 개체 속성에서 차트의 크기, 크기 고정, 차트의 위치 설정, 그리고 차트의 여백 설정, 이것까지 모두 해놓아야지 이렇게 나타납니다. 표와 차트 사이에는 이렇게 빈줄이 하나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차트 아래에는 현재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차트 아래에 있는 내용이 오른쪽 단어로 넘어갔죠. 만약에 공간이 충분히 남아있다면 차트 아래에는 빈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백에 의해서 이렇게 아래 내용과 줄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차트에 대한 설정, 나머지 것들을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 설명은 파트 1의 차트에 대한 설명, 그리고 기출 문제 따라하기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트 위치 설정을 모두 했는데도 차트가 표의 아래쪽에 나타나지 않고 오른쪽 상단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표 아래에 차트가 나타날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차트 위치 설정을 잘못한 게 아니고요. 표의 크기 조절을 잘못한 거예요. 표의 모든 셀을 블럭 설정한 다음에 키보드에서 컨트롤 위쪽 화살표 키 몇 번 누르세요. 그러면 표의 높이가 더 이상 조절되지 않는 가장 작은 상태가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아래 화살표 키 한 번만 눌러서 이렇게 키워줘야 돼요. 그런데 이거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더 커진 상태라면 표 아래에 차트가 나타날 공간이 부족해서 차트가 아래쪽에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치 설정 제대로 했을 때 차트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표의 높이 조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세요. 가장 많이 틀리는 베스트 10, 아홉 번째는 스타일을 글자에만 지정하래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문제 유형 B형과 C형에서는 문서 내용 중에 끝에 참고 문헌이라는 내용이 있죠. 이 참고 문헌 내용에 대해서 전체 스타일 지정하는지, 일부 글자만 스타일 지정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교재에서도 이 내용은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 홈페이지 질문 답변 게시판에도 FAQ에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컨트롤 F키 누른 다음에 참고 문헌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 글자라는 글자에만 이렇게 참고 문헌이라고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죠. 이 경우에는 참고 문헌이라는 스타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F6키를 눌러서 보면은 스타일 대화 상자 아래쪽에 스타일 편집하기 잠깐 눌러보세요. 그러면 스타일 이름 참고 문헌에 대해서는 글자 모양만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미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스타일을 추가할 때 스타일의 종류를 문단으로 선택해 놓으면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 같이 선택할 수 있고요. 스타일 종류를 글자를 선택하면 글자 모양만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되어 있는 문제에서 참고 문헌의 일부 글자만 스타일을 지정한다. 그런 경우에는 글자를 선택을 해서 지시되어 있는 글자 모양에 대해서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를 눌러서 스타일을 만들면 이 스타일 목록에 나타나겠죠. 그러면 설정 누르지 말고 그냥 X키 눌러서 빠져나와 주세요. 그러면 만들어진 스타일은 그대로 있는 상태고요. 변경할 글자만 이렇게 블럭 설정한 다음에 스타일 종류를 글자로 만든 것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블럭 설정되어 있는 그 글자에만 스타일이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아래 스타일 이렇게 블럭 설정해 볼까요? 그리고 다시 스타일을 참고 문헌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블럭 설정되어 있는 글자만 스타일이 지정되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스타일 종류를 문단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이렇게 글자 단위로 변경하지 못하고요. 문단 단위로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아까 스타일 종류를 참고 문헌 글자 참고 문헌 문단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했죠. 스타일이 문단인 경우에 블럭 설정 이렇게 하고 스타일 종류를 참고 문헌 문단으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문단 모두의 스타일이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문단이라는 것은 여기 문단부호 있죠? 문단부호가 문단부호 다음 줄에서 문단부호가 나타나는 데까지 이게 하나의 문단이에요. 이 아래 문단이라고 하면 다시 문단 아래 첫 번째 줄에서부터 다음 문단부호가 나타나는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단. 이 아래는 아무 내용도 입력되지 않은 이 자체가 하나의 문단이 되겠고요. 이 아래는 또 이만큼이 하나의 문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일 종류를 문단으로 했을 경우에는 블럭 설정하든 블럭 설정하지 않든 커서가 있는 위치 또는 블럭 설정되어 있는 그 문단 전체가 스타일이 지정되어 나타나고요. 스타일 종류를 글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는 안되고요. 반드시 스타일을 바꿀 글자를 블럭 설정해줘야 돼요. 만약에 문제지에서 이만큼만 참고문원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다면 이렇게 블럭 설정해놓은 상태에서 스타일 종류를 글자로 만들어 놓은 스타일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 핵심은 스타일을 만들 때 문단으로 만들 거냐, 스타일을 만들 때 글자로 만들 거냐 그 선택만 잘해주면 쉽게 스타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베스트 10, 마지막 열 번째로 완성된 문서가 이쪽이 되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문제가 발생한 이후로는 불필요한 빈줄이 있거나 차트 아래 빈줄이 있는 경우에요. 그래서 실제 완성된 문서 상태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먼저 위에서부터 살펴본다면 글상자와 아래 문단 사이에 현재 시험에서는 빈줄이 없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줄이 있다면 빈줄을 없애놓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빈줄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이렇게 사라지고요. 아래 표제목 위에도 빈줄은 무조건 하나만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빈줄이 있다면 한 줄로 이렇게 변경해놔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보이는 것처럼 빈줄에 스타일이 지정되거나 글자 크기가 변경되거나 글꼴이 바뀌거나 이런 경우에도 줄 간격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빈줄의 커서를 놓고 컨트롤 숫자 1키를 같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빈줄의 스타일이 바탕글 스타일로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흔치는 않지만 표제목에서 엔터키를 누르지 않고 표를 만들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표제목이 두 줄로 나타날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표제목의 마지막 칸에서 커서를 놓고 엔터키 한번 누르세요. 그러면 표제목과 표가 있는 줄이 문단이 나뉘게 되죠. 커서는 표 바깥에 앞에서 이렇게 깜빡이고 있는데요. 표가 있는 줄의 스타일이 표제목으로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컨트롤 1키 또는 위에 서식 도구에서 바탕글로 변경하세요. 그러면 표제목이 있는 줄이 바탕글 스타일로 변경이 되는데요. 세부 지시사항에 보면 표에 대한 조건에서 표가 있는 줄은 가운데 정렬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반드시 가운데 정렬 지정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표와 차트 사이에 빈줄 하나만 있어야 되고요. 차트 아래 빈줄이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니까 차트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고 백스페이스 키 한번 눌러서 빈줄 없애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단으로 넘어가서 소제목 위에 빈줄이 이렇게 있다면 역시 빈줄이 하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 되고요. 아래쪽에 참고문원 위에도 빈줄이 있는데 여기도 역시 빈줄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문서 전체에서 빈줄이 있어야 할 곳들 보면은 모두 빈줄은 하나만 있어야 되고 그 빈줄은 스타일이 모두 바탕글 상태에서 글꼴과 글자 크기, 모든 속성, 아무것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서의 마지막 글자 아래 빈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경우에도 문서가 이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글자 뒤에는 더 이상 빈줄을 만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틀리는 베스트 10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교재 홈페이지에 질문 답변 게시판을 보면은 이외에도 많은 내용들 질문이 오가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보여준 것처럼 질문 답변의 워드 프로세서에서 공지글로 실기 FAQ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이 게시판 내용이 있다고 했죠. 여기서 컨트롤 F키를 누르고 검색하려는 내용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시험에서 자신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는 부분 또는 교재 출간된 후에 문제에 추가적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이 공지글에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시간을 내서 이 공지글의 내용 모두 한번 읽어봐 주고요. 기출문제 따라하기 동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자신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주고 그리고 시험 보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질문 사항이 있다면 이 홈페이지에 질문 답변 게시판에서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질문 남길 때 여기 질문 전 필독 사항 있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실기 교재 질문할 때는 연도 포함한 교재명 그리고 질문하는 문제번호 모의고사 3회 기출문제 1회 이런 식으로 적어주거나 페이지 번호를 적어주고 여러분이 직접 작성한 한글 파일을 첨부를 해주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